그 상대는 무너지는 사원 승리가 아니면 저거벨 오? 빛나는 샘이여 한 번 확인해볼게 조심해 다시 함정해 엄청나게 큰 바위야! 어서 피해! 가지고 가면 안 된다! 흔들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나 다음 번에 천장이 완전히 무너질 거야! 저 조각스 멋진데! 눈이 루비로 되어 있죠! 저 녀석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! 내 보석을 돌려받고 싶은가 보이네! 내 보석은 그니저! 나의 보석을 돌려받고 싶은가 보이네! 내 보석은 그니저! 내 보석은 그니저! 지금 이 보석은 그니저! 그니저! 오철강에도 돌아왔습니다 망갈 수록 높다 완벽합니다 맞추면 가보십니다 오철강은 corre는 못 안 cap 4 masih 1,000원 6,000원 5,000원 5,000원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름다운, 아름다운,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